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마노 듀얼 컨트롤 레버가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결 방법도 있겠죠 요즘에 di2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속선이 들어가지 않는 di2는 안 보셔도 되구요 속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번 봐 두시면 좋을 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이 선 머리 아래쪽이 절반 정도 끊겨서 끊기게 되면 이 선들이 펼쳐지죠 펼쳐져서 이 안에서 걸려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시프터 자체 이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부러져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됐을 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보통 청소 하시다가 문제를 만드시는 경우에요 여기 mtv 쪽 시프터가 있구요 로드죠 얘는 로드 듀얼 컨트롤 레버가 있어요 우리 케이블을 집어 넣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이쪽에 동그란 십자 볼트를 하나 풀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끝에 빛이 보여요 케이블을 집어 넣을 때는 릴리즈를 시키는 게 기본이라 그랬죠 릴리즈라는 것은 다 풀어 주는 거에요 지금 이거는 기아를 넣는 거죠 위쪽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다 풀어지는 거에요 풀어진 상태에서 선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일자로 관통이 되어 있어요 지금 mtv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랜턴을 뒤에서 비추고선 끝에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죠 저 구멍으로 속선이 관통을 하면 되는 거에요 듀얼 컨트롤 레버 같은 경우에도 릴리즈를 다 해줘야 되겠죠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선을 낄 수도 없습니다 다 풀어주는 상태에서 풀어준 상태에서 페달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아가 아우터 쪽으로 나가죠 바깥쪽 제일 작은 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선을 껴줘야 되요 기아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풀어 가지고서 꽂으면은 싱크가 안 맞겠죠 단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을 교체 하실 때는 뒷드레일러에서 선을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분리를 하실 때 제일 아우터 쪽 릴리즈를 해놓고선 그 다음에 선을 분리 해 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는 거에요 다 풀어주지 않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처음 하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는 원래 커버가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잘 풀려요 그렇지만 이 위쪽에 고무가 감싸고 있죠 후드가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도망가지는 않지만 나사는 도망가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 끼우는 데가 있죠 여러분들 듀얼 컨트롤 레버 손가락으로 쳐 보세요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자전거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에요 이 볼트가 풀립니다 풀려 가지고 얘네들이 볼트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자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보기 편하게 제가 이거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여 드릴 거에요 자 선을 어떻게 집어넣죠 릴리즈를 다 해야지 여기 선이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죠 만약 기어를 넣게 되면은 쟤네들이 아래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해서 선을 집어넣으면 안되죠 다 풀어놓고선 입구가 딱 나왔을 때 선을 집어넣으면 되죠 선을 집어넣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관통이 되죠 관통이 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위쪽은 얘네들이 완전히 원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위쪽에 터졌죠 이 위쪽에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주고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쏙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쏙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기어를 작동하게 되면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얘네들이 줄을 잡아당기죠 이 쉬프터는 이 선을 말아주는 기계에요 그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판에서 얘네들이 당겨지면서 한 클릿씩 작동을 하는거죠 이렇게 기아가 작동을 해요 이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커버가 도망가거나 유격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쉽게 볼 수 있게 제가 커버를 빼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자전거 청소하거나 오일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기아를 기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안쪽까지 풀 이너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세워둔 상태에서 그냥 구동을 안하고서 릴리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뒷변석기는 항상 얘네들을 살짝 당기고 있어요 뒷변석기 중간에 보면 스프링 있죠 걔네들이 살짝 당기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릴리즈 했을 때 이렇게 풀어줬을 때 얘 자체적으로도 돌아가지만 뒤쪽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요 여기 머리 보이죠 살짝 당긴 상태에서 기아를 풀어주게 되면 저기 머리가 꼽힌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요 구동을 안 한다는 것은 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한 두단 정도까지는 당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딱 얘네들을 고정을 하고 풀어 볼게요 머리가 지금 튀어 나왔죠 머리가 튀어 나왔어요 선을 당기지 않고 살짝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를 릴리즈 바깥쪽으로 나가게 지금 쉬프터를 작동을 하니까 여기서 빠졌어요 근데 커버를 제가 제거를 했잖아요 그쵸 커버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진 않겠죠 커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해 볼게요 누른 상태에서 선을 제가 잡고 머리가 빠지지 않죠 이 커버가 머리가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이 커버를 빼면 머리가 띵 하고 나오겠죠 튀어 나왔어요 이 커버가 선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는 있죠 그러면 커버를 끼운 채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기아를 넣었다가 기아를 다시 빼줬어요 지금 머리가 살짝 튀어 나왔죠 이탈을 한 거에요 위쪽에 터진 부분으로 이탈을 한 거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기아를 넣으면 머리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뒤쪽에서는 드레일러가 당기고 있죠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벗어난 거에요 지금 시프터가 작동은 되지만 뒤쪽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줄이 당겨지지 못하는 거죠 머리는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머리가 입구에서 말려 가지고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구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프터를 막 작동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작동이 안되나 하고 기아를 계속 넣게 되면은 얘네들은 입구에서 이탈을 한 상태에서 찡겨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크랭크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쉬프터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mtv mtv 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편의점 같은데 세워놓고선 기아를 다 풀어주라 그랬어요 다 풀어줘도 얘네들은 위쪽이 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아를 넣으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왜 풀어준다 그랬죠 혹시라도 도둑놈이 타고 도망갈 때 기아가 엉켜 버리라고 풀어놓는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갑자기 작동이 안된다 그러면은 후드를 까고선 이 안쪽에 이 머리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줄을 밀 수 있으면 뒤쪽 드레일로 있는 부분에서 풀어가지고서 밀어서 얘네들이 완전히 릴리즈가 되게 여기 입구가 지금 나왔죠 릴리즈가 되게 해 주신 다음에 머리가 박혀있는 경우에는 송곳 같은 걸로 끄집어 내야 돼요 끄집어 내고선 머리가 다시 제대로 안착이 되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안 된다고선 무리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선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선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세워진 상태에서 쉬프트를 막 작동을 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